슈퍼리그 슈퍼리그 뭐야 슈퍼리그라고 도시락 바뀐 거 아니죠? 아깝지 언니 고생했어 그래도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언니 초반에 내가 언니랑 부딪힐 아 그거 너야? 나야 내가 점프해가지고 막으려다가 난 안 아파 난 괜찮았는데 언니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몰라 우리 뭐야 진짜 오빠 어디야? 우리 지금 경기 끝났어 어떻게 됐죠? 이겼지! 슈퍼리그가디롱 우리 2대1로 이겼어 우리 2대1로 이겼어 2대1로 이겼어? 어 깡미언니 내가 킥인 한구 다 넣었어 깡미가 멀티콜 했어? 어 멀티콜 했어 대박이지 우리 진짜 초초 이길 것 같다는 경기만 다 이겼어 우리 진짜 멘탈인 것 같아 어 진짜 멘탈 싸운 것 같아 아무도 웃간만 안 들어 어 이수 또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오늘 이수 또 울어 어떤게 어떤게 제가 표시가 해줬다? 아 진짜? 질미엄 너무 미워졌다 아니야 이겼잖아 너 때문에 이긴거야 너가 교체 잘 뛰어줬잖아 무슨 이런 납품을 잘 아주 호흡나야겠어 훔침날래? 회장님 장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장이 때문에 질까봐 이렇게 눈물리는데 훈뜩 내주세요 대단하다 와 근데 나 전반에 왜 이렇게 힘이 쫙 빠져버리지?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후반 뛸 수 있을까? 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포도당 3개 먹거든 근데 나는 오늘 수비를 나 제일 잘 못한 것 같아 아니야 언니 잘했어 좀 놓친게 너무 많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많이 붙였어 우울이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 이 정도면 너무 잘했지 듣 듣지 언니 근데 무릎 어떻게 해? 아니 내가 부디? 생일 축하해 아 진짜? 고마워 나 이겼으니까 빨리 생일 축하 너도 별로 없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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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너무 좋아 이겼잖아 이거까지 초록색이야 돈까지 초록색이야 나 이거 안 쓰고 그냥 다 가질 거야 아니 언니 빨리 안 썼어 알겠어 진짜 의미 깊은 거에요 반가워 근데 나 오늘 좀 서운하고 있어 뭐 님들 오늘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었어 나는 종종 들었지 들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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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는데 뒤를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듣고 있다 이것만 했어 아 그래? 듣고는 있었어 그만큼 경기에 집중할 거 아닐까? 자기 포지션에 이거 하다가 올라가는 거는 뭐 축하할 거는 축하하는 일이야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동안 뭐 각자가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팀이 됐고 근데 좀 더 다듬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공격에서 오늘 같은 역습 사항은 굉장히 좋았지 어떤 팀보다 더 빨랐었고 마무리까지 뭐 전체적으로 난 그쪽으로는 만족해 근데 실적으로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팀보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저기서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끝이 아니거든 근데 좀 아직도 좀 너무 급해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즌에 가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볼이 어디에 있는지 상대 수비를 또 위치를 파악하고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슈퍼리그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좋았어 진짜 대박 던져주는 거랑 차주는 거랑 그리고 공격수들은 공격수들은 그 공간을 빨리 찾고 공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조금 세밀하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함을 조금씩 조금씩 맞춰간다고 그러면 다음은 슈퍼리그 FA컵 우승하십시오 예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였네 아니 헤딩 뭐예요 나 헤딩 하나 했어 그러니까 언니 들어가봐 나 이거 봤어? 여기를 해서 이렇게 보냈다. 그래! 아 여기를 했어. 아 혜닉아 언니 두 개를 했어. 그래 두 개 있다. 두 개 했어.